아침에는 쌀쌀해도 한낮에는 금세 따뜻한 봄볕이 스며듭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봄기온이 쉽겠고요. 모레는 서울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소 이맘때보다 7도가량이 높은 건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여러 벌 겹쳐입는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대기 상황은 여전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아직 큰 입자의 황사물질이 남아있는데요. 내일도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과 충남,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모레부터는 많이 해소되겠습니다. 내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 출근길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죠. 아침 기온은 전국 대체로 4도,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이 19도, 광주 20도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의 최저 기온 4도로 오늘보다 오르겠고요. 경기 북부지역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양평과 이천, 여주 최고 기온 18도로 따뜻하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성남과 평택, 안성도 최고 18도로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상이 최고 2m, 남해상은 최고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반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